BG의 스파키민 BGely BG의 이즈 BG 증 wrestler BG-C C.O.C가 뭐냐면ía BG Şey Fi BG What is이지 너는 두려워할 것이다 너의 잠을 깨어있는 순간만큼은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라는 건가 보네 우와 넌 어디 있었나 그날이 모든 걸 바꿨다 4년 전 한 남자가 삶을 위해 파괴했다 우린 했다 서로 함께 영상보소 안정 안정성 안전 모든 걸 다 시작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만 갈 뿐이다 아틀라스 민간 군사기업 PMC 아틀라스 홍보 영상 같아요 자기네들이 짱이다 이거지 구원자 니네들이 구원자라는 우린 니네들이 구원자야 아틀라스 에프터맷 유에세 유에세 가겠습니다 웰컴 투 디트로이 디, 디트로이트? 디, 디트로이트? 아 진짜 그지가 또 추가야 아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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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VA 욕하는거죠 테라일리스트 4년 후 4년 후 지금 이게 완전히 숙대밭이 됐네 저 리스트릭티드 엘리아 여기 재앙구역이야 이동 사람들이 다음달에 이동하기 시작할거라고 우리 타깃을 보호해야된다 닥터 피어 나노이스? 아주 훌륭하군 파킹 브릴리언트 거지가 엿같이 훌륭하군 뭐 이런뜻 사람들이 보급을 받고있어요 사람들이 보급을 받고있어요 와 이게 완전 아까 초코파이 먹었고 간 먹고 있어요 간 Remember 얘네 지금 뭘 검사하고 있네 핵발전소가 붕괴되면 작살이 나죠 지금 완전히 그렇게 된거에요 DNA 체크 베리파이드 확인했습니다 영문대사는 누누이 제가 강조하지만 유튜브 영상 올릴땐 다 해석해서 올립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유올 이렇게 타는거야 와우 싱크미 여기서부터 내가 조정을 하나본데 여기까진 자동조절이 스탑 멈춰라 스탑 멈춰라 스탑 멈춰라 스탑 멈춰라 오햑 스탑 멈춰라 KM 우와... 건물 쉴 때 밖에 뭐가 뭐죠? 자 요거는 제가 운전을 하는게 아니고 둘러보기만 되네요 지가 알아서 운전을 하는거에요 오토매틱 핸들링 같은데? 뭐 변한게 없구만? 여기 나온 영어가 상당히 어려워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링크업이 연결하는거죠? 프라핏이 원래 예언자라는건데 그 본부에... 본부를 말하는거 같아요 여기 연결되어있는 집에 북쪽으로 가래요 자 밑에라고 누가 부... 저 주인공 밑에라고 누가 북쪽으로 가는거지? 예? 아 아 쟤? 어 예? 어 기디언 지디언이야 기디언이야 기디언하고 가는거죠 기디언이 맞을거에요 기디언 잠깐만 어 ROE가 뭐야? 메인테인 스테이... 어... 체력을 유지하라고... ROE가 뭘 얘기하는거지? 군사용어인가? ROE가 ROE가 너희들 뒤를... 어... 저기... 찍어주겠다... 추적하겠다... 가라... 가라... SHIT 오 SHIT 방금 뭐였지? 어... 음영효과 보소... 아... 아... 사람들 많이 죽어있네... 어... 눈이 빨개져서 죽었네... 지금 이 사람들은 눈이 빨개져서 죽은 이유가... 아... 디스 가이즈가 변장하다라는 뜻인데... 이중에 혹시... 도르나... 문 열자... 겟 도 도어... 업스테일즈 올라가자... 뭔가 싸움이 일어나는건가? 빨리 올라와 느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즈 이즈 뭐 Line 뭐지 아 아 어 쟤네들 뭐야? 적군 같은데? 방금 쟤네들이 워버스 잃었잖아요 그래서 이지 진정해 천천히 괜찮아요 난리났어요 밀치 꽉 잡아 뭐야? 빠져버렸어요 밑으로 자 이제 혼자서 진행을 해야되는거 같은데 어 총알이 어 뭐야 총이 없어? 어 이거 완전 FPS게임이 아니고 완전 그거 됐네 잠입이 됐네 아 와 45개 중 2개를 내가 이걸 해제한거야? 어 저기 이런식으로 이심해서 어 지나가면 안되겠어요 저 계단으로 가야되는데 요 놈이 옆으로 틀면 잠깐만 어 지금 자 앞만 봐 아 딴 데 보지 마 야 우와 우와 조심해야되요 여기 들어가서 저 문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 같은데 여기 여기 나가야 되네 어 뭐야 다왔어요 다왔어요 어 아잇댄자 발로 밟아서 오오 죽여버려 죽여버려 칼로 찔러버렸어요 벽돌을 치 잘했어 깜짝이야 총 얻었네 하나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그냥 잘 죽었다 봤어요 칼로 찔러 죽여버린거 오케이 나이스 알겠어 내려왔어 패트롤이 뭐냐면 순찰 누르고 있다 저놈이 앞쪽으로 순찰 누르고 있다라는거지 온유는 어 니가 앞장서라고 죽인다고 뭐야 죽인다고 뭐야 자 여기서 부른들을 맞추고 아 이게 조준이 되게 짜증나는게 아 이게 조준이 되게 짜증나는게 폭탄도 좀 써야되겠는데 폭탄도 좀 써야되겠는데 조심 돌기 잡고 치는 요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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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히히히 했어 저깄다 눈뜨고 죽는구나 여채 어 이거 싱글도 어렵네 쉬운 게임이 아니야 이게 쉬운 게임이 아니야 이게 자 숨어서 자 진정 진정했고 이제 총알 총알 수급했고 됐어요 갑니다 오우씨 이쪽으로 피하고 오우 오우 폭탄 깜짝 와 잠깐만 오 오 이 집이 쎄 꽤 M하고 N하고 4 이걸 잘 아직 몰라가지고 이게 Q가 아까 Q를 던져서 애들 위치를 알았고 어 마우스 휠 버튼으로 그걸 알았고 4번이 안 눌리지 N이 느리게 하는거 M은 뭐였더라? 소나 그건가? 아 저기 있었구나 지원군이 왔거든 이리 와 이리 와 자 순종하게 이제 된건가? 어우 힘들었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됐을거야 그냥 무조건 밀기만 하면 안되네요 총알이 빗발치기 오는데 자 이제 미는거야 아 다시 취소 총알이 빗발치기 오니깐 애들을 상대하고 아아 빡쓰다 빡쓰다 니네가 잘 쏴줘야지 인마 아 또 맞았잖아 총 아 이들이 무슨 타격능력이 왜이렇게 정확해 밀고 계속 밀어 아직 밀지마 밀지마 어 아 미쳐 야 이런걸 방송하려고 했지 아우 아 놀냐 아 진짜 폭탄하졌다 이걸로 엄폐삼평하게 타는거구나 자 이제 됐죠 어 박스했어요 예 FPS 게임을 잘 못하다 보니까 속에 문먼지 장난 아니기 좋은데요 아 여기 있구나 끝 뭐하는 데야 그쵸 순간적으로 숨었어요 이건 엄폐를 특히 잘해야 되는 게임이다 그렇지 쭉쭉 가 쭉쭉 여기 오케이 오케이 으으으으으흐 흐으으으으윽 으으으윽 수먹으로 날려버려 그리구 이 녀석을 바로 됐어 끝 상황은 종료 닥터 닥터를 이제 자바 끌어서 한 대 때려버렸다 왜 때렸을까? 난 말하지 않을 거요 요놈이 저 발전소를 그렇게 하게 된 주범인가? 잘 모르겠네 때려버려, 코 뿔어트려버려 요놈 되게 나쁜놈인 것 같아 끌고 가 자 미첼 니가 지휘해 아니구나, 니가 지휘해가 아니고 온민은 나를 따르라는 거죠 아니 저 뭔가 당했어 어 누구지? 누가 구해준거야 오 얘네 뭐야? 직원군인가? 투명, 오 클로크 클로킹 상태에서 우릴 구해주러 왔어 자 우리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야 얘네 봐라 뭐 더이상 선택..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잖냐 라고 얘기한거 같아요 이거 내려가야 되는거 같은데? 유즈? 어 내려갔어 어우 어두워 어두워다 바이크를 타야돼요 내가 직접 운전하는건가? 아니면.. 박스사 태우고 아까 우리가 계승사한테.. 어 뭐야 어 내가 운전하는거 맞네 어 지금 전투를 하는건 아니고 오 야야야 직접 태는거 이거 오 오 오오 와 작살이다 이거 오오오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오우 데미지 입었어요 시아 오우 후우우 전투를 할 순 없네요 누가 총 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처음 해보는건데 오우 상당히 재밌어요 아 역시 프로필트가 쉽게 잘 쏴주지 않나 이게 무기전이다 그런지 오우우 무조건 끌차를 다녀야되 쟤를 이거 왔어 아 멋있다 문 엄청 얘네가 정지원이었는데 와아 다겟, 다겟을 보호했습니다 그거를 심문하겠습니다 그 닥터 깼네요 다섯번째 미션 애프터맷 깼습니다 내가 닥터 피에르 다노이스라는 놈을 잡았고 그의 오른손, 어? 아 오른팔 그 저기 그 테라리스트의 오른팔이었대 음 그는 신문화로 어, 아 그치, 이거 저기 수동, 수동 ING 형태니까 신문 받으려고 끌려, 끌려오고 있다는거죠 업그레이드를 해볼까요? 음 물, 리코일 하나도 안찍었네, 리콜 한번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치에 안찍었는데 프린에이드 프린치에 찍겠습니다 프린치에 찍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레귤러 난이도 어, 난이도가 높아요 꽤 애들도 많이 나오고 레귤러 난이도 미션 여섯번째 미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BJ 스파키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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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d